자네 품에 이리 기대해도 무거워. 참으로 좋구만. 왜? 또한 저 왜? 요즘은 방탄아 한량인 척 하는 것도 지겹고 재미가 없어져서 말이야. 애석한 것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 염을 못 본 것이랄까. 철원 어찌 이만한 일에 용누를 보이시는 것입니까? 울지 마십시오. 소신 괜찮습니다. 어명 내리신 반역자들의 명단이옵니다. 알았습니다. 알았으니 움직이지 마십시오. 곧 어이가 올 것입니다. 아니 그때까지 한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전화를 원망했습니다. 해서 전화의 자리를 담아해 보기도 했습니다. 허나 왕의 자리와 맞바꾸기에는 벗들과 아우가 너무 소중했습니다. 형님 부디 이 나라의 강권한 군주가 되시옵소서. 해서 그 아이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. 소신 저곳에서 전화를 지켜드리겠습니다. 아바마마 소자 당신의 아들로서 이리 가옵니다. 그곳에서는 아바마마께서도 왕이 아닌 아버지로서 소자를 향해 마음 편히 웃어주실 수 있겠지요. 다만 홀로 남으실 가여온 내 어머니. 어디 가십니까? 떠나기 전에 네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려고 들렸다. 못생긴 얼굴 잘 봐뒀으니 이제 됐다.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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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뜨십시오. 내가 명한 것은 명모뿐이었습니다. 죽으라고 명한 적은 없습니다.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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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뜨십시오.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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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